형님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한 번 쭉 들어보시겠어요? 아니요. 저는 이거... 의견? 1번은 새로운 느낌이라서 좋을 것 같고요. 저 1번 노래 좋아요. 타이틀 해도 좋을 만큼 좋아요. 나 콘서트에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. 자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형들하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약간 예성형처럼 해야 되는데 이거? 해볼게요. 네. 댄스 위켓 댄스 이 밤에 취해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아도 멋을 잘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형님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한 번 쭉 들어보시겠어요? 아니요. 그럼 나와서라도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? 아니 저는 이거... 땡 anthem 끝 including 자기 필더라는 건가요? 아니에요.. 어 비슷해요. 이렇게만 받을게요. 그렇죠. 그렇죠 그렇죠. 맞아요 맞아요. 맞아요. 된 것 같은데요. 좋습니다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제 파트 빨리 깔끔하게 끝내고. 느낌 너무 있었는데. 느낌 소리가 너무 어렵다 이런 필은. 약간 R&B 느낌이 제가 너무 어려워요. 손 내밀어 잡을게 완벽한 무트. 아 좋은데요? 끝난 것 같은데. 네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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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. 이런 목소리를 해야 되네요. 고생하셨습니다. 90년대가 엄청 잘해요. 너 너 너 항상 그리 볼 수 있는. 너의 마음대로만. 내가 간다. 기록은 상관없어. 어차피 나이 피엔실 라인. 기분 나은 인테라. 몇 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저씨 입고 오지. 저게 뭐야. 녹음실에서 사이클받이 입고 오는 사람 있어요? 너무 어려워요. 많이 웃어도 돼. 아주 오랜만에 놀고. 동생이 사랑스러워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어떠세요? 네. 저 뭐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 나오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최우수 일단 프리콜스 2 글로 갈게요. 아 네. 네. 여기가. 아. 왓츠. 왓츠. 네. 해볼게요. 어 너무 좋아요. 지혜씨. 이 안에 스니. 이 안에 스니가. 스니가 너무 좀. 약해. 약하게 느껴지지 않아요? 그죠? 넓퍼들 덮고 헤어핀처럼 유가게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네. 저는 그게 좋아요. 아. 부랑 그러면. 유랑. 부유. 네네. 부유해졌으면 좋겠다. 이 앨범으로. 자 그러면 한번 요렇게 해서. 선생님 원하는 대로 연습 한번 해 볼게요. 넓퍼들 덮고 헤어핀처럼 유가게. 좋잖아. 왜 깨물하지 마세요. 어. 앞에 좋은 거 같아요. 저도 좋습니다. 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